좋아요, 구독 오늘의 핫테마는 바이오테마입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압도적인 지지로 하원을 통과한 가운데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미국 상원도 생물보안법을 지지하고 있음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연내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 서명까지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건데요. 생물보안법은 표면적으로는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생명공학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에 보조금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빠르게 경쟁국으로 급부상한 중국 내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오 산업 변화에 따라 새로운 성장기를 마주할 국내 바이오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정바이오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함께 오늘장에서 관련주인 우정바이오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펩트론입니다. 비만치료제 관련주인데요. 위고비 출시 기대감과 함께 오늘장에서 11.7%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핫 테마는 바이오 테마입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우정바이오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관망사인 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 너무 시세를 급분출했기 때문에 다소 좀 관망하면서 살펴보자, 이런 의미일까요? 정말로 관망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정바이오 같은 종목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종목들도 사실은 또 있겠죠. 생물보안법 자체가 사실은 정치적인 이슈가 좀 강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우정바이오 같은 통통 튀는 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한번 노출이 또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호등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잘 가고 있다라는 정도로 모니터링용으로 관망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은 계속적으로 중국 파마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넓혀가고 있고요. 커지고 있는 상태이고 실제로 10년 동안 중국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제약산업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미국은 사실 또 다르거든요. 미국은 제약산이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뚜렷한 성과를 보여준 기업들이 10년 내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중국의 파마 업체들을 계속 견제하는 미국의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최근에 HAB가 또 그런 약간 피해를 받았었죠. 그래서 중국 기업과 병용 임상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에 미 FDA 거절이 좀 됐었는데요. 이런 흐름을 좀 잘 읽어가시면서 따라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우정바이오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었는데 일단 이슈를 한번 보고 재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실제로 우정바이오가 오늘 이슈로 급등을 좀 보여줬었던 게 일단은 재료만 있어서 봤을 때는 코로나 관련 주거든요. 코로나 관련 주였었고 사실 우정바이오는 실질적으로 어떤 클라이언트 기업들, 파마 기업들이 있으면 그 실험에 대해서 대신 실험해주고 동물 실험이나 영장류 실험이나 여러 가지 실험을 대신해주는 사업을 명의를 하신다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뭐 관련한 기업 우정바이오가 오늘 사실 급등할 이윤 팩트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료적인 의미 그리고 섹터에 대한 순환매가 사실은 강한 이유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코로나 관련해서 포인트가 계속 나와주고는 있었습니다. 7월, 7월 초부터 계속 코로나 관련한 기업이 계속 나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재료로 촉발이 또 됐었고 여기에 맞춰서 정치적인 이슈, 미국과 중국의 제약 경쟁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재료가 좀 촉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시장을 또 알아보게 된다면 기술주들이 안 갑니다. 오늘 뭐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들이 좀 움직였었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좀 침체를 좀 보여줬었다가 유리기판이 오늘 또 급등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최근까지 기술주들, 반도체 종목들 안 갔었고 바이오 종목들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잘 이용만 하시면 됩니다. 우정바이오로 관망을 하시면서요. 그런 관련한 바이오 섹터들이 또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면 그렇게 후속주를 우리가 찾아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두세 종목을 준비를 좀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을 제가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한번 공약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정도에 우리가 공약을 해보시면서 따라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정바이오 차트를 보시면 사실은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좀 했었고요. 최근에 급등했었던 시기가 8월 21일이거든요. 8월 21일까지 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 조정이 나와주게 되면서 오늘장에 시세를 다시 한번 분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입니다. 사실은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가 탄력성이 높은 종목이고 바이오 종목들의 시세를 보여주고 약간의 바이오의 호재성 이슈나 기사거리가 나와줄 때는 굉장히 주가 탄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은 나침반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바이오의 나침반 그래서 만약에 우정바이오가 급상승을 좀 많이 보여주게 된다면 다음 종목들도 있겠거니 라고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시장의 나침반 역할로서 관망하시면서 이용하시다.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의 나침반 역할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또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향후에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이오테마 관련해서 두 번째 종목이죠. 펩트론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바밤 관망사인 또 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비만치료제 관련 주 흐름이 아주 좋았는데 이제는 다소 꺾일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우정바이오랑 사실은 흐름은 좀 비슷한데요. 사실은 급등을 해주고 8월 달에 급등을 해주고 오늘도 다시 한번 재차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앞서서 우정바이오는 나침반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팩트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나침반 플러스 실제로 공략은 좀 가능합니다. 근데 이 부분 시기적으로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오늘 일단은 급등을 좀 많이 보여주셨었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 탄력성이 높은 종목으로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관심 종목으로 먼저 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팩트론도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최근에 이슈가 좀 나와줬었던 게 비만치료제는 계속 나와줬었던 이슈고요. 실질적으로 팩트론 기사가 좀 나와줬다고 하더라도요. 비만약 텀시트 수령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텀시트 이제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쉽게 말해서 가계약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수출을 진행하게 되면 완료 시점까지, 계약 체결 완료 시점까지 그 전 단계에 가계약 정도까지 계약서를 일단 작성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 라이선싱 아웃의 기대감이 또 점점 커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보시게 된다면 실제로 라이선싱 아웃 진행한 절차 잠깐 말씀드리면 비밀 유지 계약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물질 이전 계약 그리고 지금 팩트론이 지금 가지고 있는 텀시스트 가계약서를 그냥 수령했다. 이렇게 좀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결과치가 이제 계약 체결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은 일단은 비만치료제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바이오 섹터들, 미국 증시 안에서도 비만치료제 관련한 종목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미국 시장 안에서는 셀럽들도 이제 비만치료제 관련해서 계속 어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따라서 아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만치료제 관련한 종목들은. 그래서 이 부분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팩트론이 위고비라고 하는 비만치료제 안에서 기술을 반영을 해서 덴마크에 있는 빅파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품목허가까지 일단은 이 빅파마가 우리나라 국내 시장 안에서 품목허가가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올해 국내 출시가 좀 예정인데요. 이것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오늘 일단 시세만 놓고 봤을 때는 16% 정도 상승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제가 바로 매수 의견을 드리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이오 종목들은 지금 최근에 변동성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오늘만 상승하게 되면은 다음 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음 날 갭 상승하더라도 바로 급락이 좀 나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라는 의미로 제가 일단 관망 의견을 좀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팩트론 공약하실 분들은 제가 예정이 이제 팩트론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정도에 한번 다음 주 지나서 연휴 좀 지나서 제가 공약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약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공약하시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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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